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오늘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궐선거 끝나고 선거 문제가 완전히 매듭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워낙 중요한 사안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자체만의 어떤 그런 전산조작이라는 이런 것뿐만 아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앞으로 한국의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이렇게 해결될 때까지 제가 당분간 새로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한 단어로 이렇게 딱 정리하게 되면 선관위가 주도한 아주 노골적인 선거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또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그런 의지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석열 대통령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혹은 국민의힘 수뇌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런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도 대단히 이제 주의 깊게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지켜봤습니다마는 역시 기대했던 대로 아니나 다를까 기대했던 대로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사건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의 시작 부분은 오늘 방송의 썸네일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강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침부터 너무 좀 부정적인 그런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두 번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그런 아주 노골적이고 무지막지한 그런 사전투표 조작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조작은 이제 앞으로 한국의 선거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의 일종의 지옥문을 여는 그런 일종의 출발점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대하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어제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조선일보를 쭉 검색을 해보고 그동안 조선일보가 선거부정 문제에서 다뤘던 그런 것을 한번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서 참 조선일보가 훗날 역사적 그런 대죄 큰 죄를 저지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한국인들에게 지옥문을 여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심 없이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대하는 특히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한국인들에게 지옥문이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좋아요를 누르면 이 영상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이번 사건은 형식적인 최고 책임자인 노태학과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 선관위의 사무총장을 있는 김용빈이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이 선거범죄는 기존의 역대 선거에 비해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부정선거를 안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저 그 사람들이 이제 가능한 것은 그냥 깔아뭉개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냥 왁왁거리다가 그냥 해결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노골적으로 주도해서 일으킨 선거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우선 이렇게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기들을 비판하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자기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한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변호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웃어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규모의 사전특표 득표소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신종조작수법 그러니까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그것을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전투표를 참가한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그리고 자기들이 발표한 선관위 발표 가짜 사전투표자 수 사이에 차익만큼을 더불음유당을 밀어주는 그런 방식의 선거 사기가 2024년 총선에 활용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궐선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위중함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밖의 여건이 보이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제 판단에는 정치인 사이의 일종의 묵계 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혹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경선 과정이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 측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책이 잡힌 거죠. 그래서 뭐라고 심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겠냐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큰 악이든 작은 악이든 악과 타협하게 되면 이제 악의 협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세력의 그런 도구나 수단이 되는데 현재 여건 상황이 이런 무지막지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그걸 깔 수가 없는 그런 소위 악의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리지 않았냐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발생한 아주 노골적인 부정선거 현상을 직시하고서도 여당이 침묵하고 대통령께서 침묵하는 걸 보면서 이 악과 타협한 결과 악의 도구와 수단이 돼버렸구나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에는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마 한국은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가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 문제가 한국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한국인 다수가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으면 그냥 한국인들이 참정권을 잃어버리고 겉으로야 자유민주주국가처럼 다당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하고 선거를 매번 치르지만 모든 선거결과가 그냥 선거를 장악한 정치세력이 결정하는 그런 시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베네수엘라 사례를 한 번 살펴보니까 베네수엘라 사회도 지금은 급격하게 투표율이 낮아지더구먼요. 그게 이제 이유가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체념을 한 겁니다. 이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해봐야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투표 결과라는 것은 다른 데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turn out rate라고 그렇게 표현하던 영어로 투표장에 참여하는 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침부터 좀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들여서 그거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한국 사회가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한 선거범죄에 완전히 포획이 돼 가지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피는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그런 사회가 됐다. 이 점을 일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에 이제 강론을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주제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의 구신 지도부하고 이렇게 만남자리 행사에서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뭘 반성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뭘 반성하는지 선거 패배에 대해서 반성하는지 아니면 뭘 가지고 반성하는지 그런 목적 자체가 실종된 구렁이 담 넘어가듯한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 입장에서는 자다가 봉창을 세게 두드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뭘 반성한다는 건지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김기현 이기체제 국민의힘 당 사역과 오찬 주일의 고위당정회의 건의수용 윤석열 반성 첫 은금 변화필요성 시사 김한길 윤석열의 탈이념 실용어 조언했다. 뭐 이렇게 써잘데이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습니다. 뭘 반성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자유공조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당신 뭘 반성하고 싶은데 통합위의 활동과 정책재원들이 얼마나 정책지변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할 수는 안 된다. 주요 민생정책을 당이 앞장서 이끌겠다. 민생을 잘하기 위해서 이념을 꺼낸 것인데 이념은 충분히 부각됐으니까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제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 최고치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작이 너무나 거칠고 과감해 가지고 역대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던 사람들도 이번에 이걸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 김기현 씨도 서울법대를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모를 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 정치인들 사이에 묵계가 있든지 아니면 여당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그동안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 측의 협조를 받았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채용 비리 정도까지는 우리가 탓질할 수가 있는데 정치인들의 밥그릇을 완전히 깨부시는 부정선거 문제는 일체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10월 11일 날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깨끗이 접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희망이 고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내뱉은 첫 일성을 보면서 이분들은 그냥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됐구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뭘 좀 협조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 특히 이제 그 선거 부정을 주도하는 그런 악의 세력에 책이 잡힐 필요가 없는 언론들이 철두철미하게 이제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조선 중앙 동화나 이런 거가 그리고 쓸데없는 칼럼을 계속 내는 겁니다. 오늘도 동화일보 보니까 어제는 김순덕 씨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외부 칼럼입니다마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의 이재무 교수가 내년 총선 2030 부동천 표심이 승리를 가늠한다. 이런 제가 볼 때는 거의 헛소리 입니다. 그런 헛소리를 가지고 지면을 가득 채우는 거죠. 채우니까 좀 냉정하게 판단하게 되면 여당 김기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특히 이제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 국가의 아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아마 덮을 모양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 보궐선거 진작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절대 손으로 안 댈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지만 그래서 제가 입에서 가끔 가다가 30년 한 정치검사지요. 뭐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니까 내심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의 존망이 걸리고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저렇게 강 건너 불보듯이 그렇게 할까. 그 부분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우선 정치검사니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지금 보니까 이번 그런 강서 보궐선거는 너무 심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긴가민간정치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앞으로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행렬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의 중대사인 선거 부정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희망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저는 단호하게 노입니다.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품성을 미뤄볼 때 일찍부터 고개를 제가 갸우뚱해왔지만 이번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습니다. 뭘 반성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좀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들여서 그거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한국사회가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한 선거범죄에 완전히 포획이 돼 가지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피는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그런 사회가 됐다 이 점을 일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에 이제 강론을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주제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구신 지도부하고 이렇게 만남 자리에서 정치인의 발언이란 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뭘 반성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뭘 반성하는지 선거 패배에 대해서 반성하는지 아니면 뭘 가지고 반성하는지 그런 목적어 자체가 실종된 구렁이 담 넘어가듯한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습니다.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 입장에서는 자다가 봉창을 세게 두드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뭘 반성한다는 건지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김기현 이기체제 국민의힘 당 사역과 오찬 주일의 고위당정회의 건의수용 윤석열 반성 첫 은금 변화필요성 시사 김한길 윤석열의 탈이념 실용을 조언했다. 뭐 이렇게 써잘데이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습니다. 뭘 반성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자유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당신 뭘 반성하고 싶은데 통합위의 활동과 정책재원들이 얼마나 정책지변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할 수는 안 된다. 주요 민생정책을 당의 앞장서 이끌겠다. 민생을 잘하기 위해서 이념을 꺼낸 것인데 이념은 충분히 부각됐으니까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제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 최고치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작이 너무나 거칠고 과감해 가지고 역대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던 사람들도 이번에 이걸 보고 어 이게 뭐야 이렇게 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 김기현 씨도 서울법대를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모를 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 정치인들 사이에 묵계가 있든지 아니면 여당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그동안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 측의 협조를 받았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채용 비리 정도까지는 우리가 탓질할 수가 있는데 정치인들의 밥그릇을 완전히 깨부시는 부정선거 문제는 일체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10월 11일 날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깨끗이 접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희망이 고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내뱉던 첫 일성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그냥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됐구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뭘 좀 협조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 특히 이제 그 선거 부정을 주도하는 그런 악의 세력에 책이 잡힐 필요가 없는 언론들이 철두철미하게 이제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조선 중앙 동화나 이런 거가. 그리고 쓸데없는 칼럼을 계속 내는 겁니다. 오늘도 동화일보 보니까 어제는 김순덕 씨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 외부 칼럼입니다마는 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의 이재무 교수가 내년 총선 2030 부동천 표심이 승리를 가늠한다. 이런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헛소리입니다. 그런 헛소리를 가지고 지면을 가득 채우는 거죠. 채우니까 좀 냉정하게 판단하게 되면 여당 김기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특히 이제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 국가의 아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아마 덮을 모양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 보궐선거 진작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절대 손을 안 댈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지만 그래서 입에서 가끔 가다가 30년 한 정치검사지요. 뭐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니까 내심 어떻게 대통령이 돼 가지고 국가의 존망이 걸리고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이런 선거부정 문제를 저렇게 강 건너 불보듯이 그렇게 할까 그 부분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우선 정치검사니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지금 보니까 이번 그런 강서 보궐선거는 너무 심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긴가민가한 정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앞으로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행렬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의 중대사인 선거부정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희망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저는 단호하게 노입니다.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품성을 미뤄볼 때 일찍부터 고개를 제가 갸우뚱해왔지만 이번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습니다. 뭘 반성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강론을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형식적인 그런 최고 경영자는 노태학이지 않습니까 현직 대법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태학 씨는 이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두 번의 부정선거의 일류가 됐습니다. 박찬진 씨가 선관위 그런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을 당시에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수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윤정부 하에서 두 번째 선거인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와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에서 조작을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뒤바꾼 그런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노태학 씨가 책임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지는 날이 올 수가 없다면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은 베네수엘라 사람처럼 그냥 참정권을 빼앗기고 서울의 모처에서 그냥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선거 부정 세력에 제압당한 채 아마 수십 년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태학 씨는 어제 저는 김용빈 선관위 아니 사무총장을 수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노태학 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끄는 선관위가 범죄집단이기 때문에 노태학은 괴수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모멸 적이지만 저는 뭐 일반 기자 출신인처럼 또 일반인처럼 유튜브를 하면서도 천직이 유튜브가 아니고 연구자이자 글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농거와 정거물에 입각해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제한테 노태학이 누구냐 그러니까 선관위 범죄집단의 수계 혹은 괴수라고 표현한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든 겁니다. 김용빈이 누구냐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범죄집단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괴수나 수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복잡하게 보실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서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65.7%가 더블당입니다. 30.6%가 국민의힘입니다. 당일 투표의 48.75%를 더블당이 받았으면 조작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사전투표 더블당 여름 득표일도 48.5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표를 한 17에서 18% 정도 쑤셔 넣어 줘 가지고 65.75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이 ppt 한 장 정도를 가지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김용빈은 괴수다 노태학은 수계다 윤석열은 뭐죠 공범자다 이렇게 불러도 하나도 희한한 게 아닌 겁니다. 두 사람은 여러분들 범죄를 실행하는 데 책임자고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를 인지한 상태에서 덮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는 이거는 뭐 통계학이라는 이런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당일 투표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것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근본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일이 48.7이 나온 5가 나왔는데 17% 이상 정도를 여러분들 표를 더해 가지고 사전을 65.7로 만들면 그거는 뭐 이거를 누가 했냐 선관위가 한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집단인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이 나오면 사전도 47과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이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이번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압축해서 표현한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친놈들 이렇게 조작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악해진 거야. 당일 투표는 48.5 대 47인데 도대체 사전투표 조작을 얼마나 했기에 사전투표는 65.7 대 30.6인가. 호로 선관위는 범죄 집단이고 더불어 도덕당은 범죄 집단이다. 이걸 보고 시치미를 뚝대는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뭐라고 이야기했을지 참 난감합니다. 공범이죠 공범. 이렇게 선거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다음 총선은 이길 수 있다고 에라이 썩은 뭐더라. 이건 인간 세상이 아니라 짐승들의 세상에서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 총선은 개헌 저지선을 넘길 정도로 화끈하게 선관위가 조작을 해 줄 겁니다. 참고로 이번에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35% 조작규모가 빠졌네요. 4.15 총선은 전국평균 25%였습니다. 대통령 인기가 1년이 좀 더 지났는데 이렇게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선거조작을 하니까 짐승회상이 언제나 끝나려고 하니 이렇게 제가 그냥 게시판에 올린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추가적으로 선관위가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함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도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표현하게 되면 이 표가 되겠죠. 모든 동에서 한동도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동에서 더불당이 다 사전투표에 17% 이상 정도를 더 받을 확률이 2분의 1의 20성이지 않습니까 모든 20개 동에서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에서 표를 빼앗길 확률이 2분의 1의 20성이니까 2분의 1의 400성 정도 되겠네요. 2분의 1의 400성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이야기해 주는 자료도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을 했을 때하고 조작을 안 했을 때가 표가치가 나지 않습니까 조작을 안 하게 되면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아주 작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다. 그만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2%고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6.51%이지 않습니까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비슷한 현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21년도에 이준석과 나경은이 붙었던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도 비슷한 게 있죠. 그때 주호영 그다음 홍무슨의원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여기 사전투표는 그때는 모바일 투표 그리고 ARS 투표. ARS 투표가 좀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오차범위인데 유독 여러분들 이준석이만 ARS 투표가 엄청나게 높았죠. 그리고 나경은은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 해당하는 ARS 투표가 훨씬 높았고 이준석은 모바일 투표에서 엄청 이겼고 그다음에 나경은은 ARS 투표에서 엄청 이긴 거죠. 모바일 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측의 협조를 받았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국힘이 국민의힘이 부정성으로부터 크게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작은 도독질을 한 겁니다. 작은 도독놈들인 거죠. 그러면 당대표 경선에 이준석이 여러분들 만들 때 협조를 받았으면 2020년도에 김기현이 여러분 당대표 경선에서 협조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 여러분들 경선에 협조 안 받았겠습니까? 협조 받았겠죠. 그러니까 코가 깬 겁니다. 코가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나. 코가 깼으니까 그냥 선거 부정 세력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들은 이제 코가 깨 가지고 괜찮은데 국민들이 죽게 되던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더블당 1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썸네일의 제목이 보궐선거 지옥문이 열리다. 그 지옥문이 먼 거 하니까 더블당이 모두 다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그런 장기 연구집권 체제에 한국이 빠지게 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악의 도구나 수단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서는 이렇게 열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확연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며칠간 반응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엄청나게 해도 꼼짝할 수 없게 돼버린 것. 좁게는 선관위가 대한민국을 점령한 거고 넓게는 더블업주당의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을 그냥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꼼짝 달사갈 수 없게끔 그냥 겉으로야 다당제를 표명하겠지만 그냥 더블당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더 보궐선거를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거가 끝난 좀 새로운 주제하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런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왼쪽이 부정선거를 한 경우 오른쪽이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선거구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엄청난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도저히 여러분들 이제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되면 이 공직선거를 도덕질하는 사람들은 큰 도덕놈들이고 당내 경선이나 이런 것을 도덕질하는 사람은 작은 도덕놈들인데 큰 도덕놈들이나 작은 도덕놈들이나 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채용비린 이런 게 다 뭐죠 그냥 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국민들이 또 원성이 있고 하니까 좀 또 뭐 하는 것처럼 지금 검찰 수사인 거 다 하는 것처럼 폼 잡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지에서 이렇게 거대한 사건에 일개 검사가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대통령도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다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월 11일 날 강석 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냥 제가 내가 뭐 노태학이나 김종민 씨한테 무슨 사감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공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면 노태학은 괴수고 김용빈은 수개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이 범죄가 엄청난 범죄 지금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노예로 여러분들 그냥 추락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연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국민들이 뭐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걸 막아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가운데 애통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다수는 뭐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 하게 되면 기네스부감에 오를 수 있는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이런 미친 선거결과를 다 덮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비용을 자식들하고 앞으로 많이 치르겠죠. 자 여러분들 방송 중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선거 문제를 다룬 그야말로 부정선거를 아주 배수까지 여러분들 파헤친 책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도덕놈들 시리즈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선관위가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공명호 tv에서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책이 세계사에 대한 한국인이 쓴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한 천쪽 분량이 좀 두터운 책입니다마는 한 번 지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아주 귀한 훌륭한 책입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절대 이 문제에 손을 안 댈 겁니다. 몰래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긴 사람인 거죠. 저는 그걸 오래전에 간파를 했고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강성 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섭섭해하겠지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사실과 진실의 이름을 직시할 수 있어야 그래 개피를 안 보는 거죠.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개고 하면 개피를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피를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 투표자 수를 마음껏 조작해서 전부 전산적으로 더블당 후보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권력교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체제가 고착화가 되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걸 브레이크를 못 걸면 앞으로 많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들 주제를 오늘 또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총선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총선에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 수작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양반들이 어떻게 조작할 건지 이걸 제야 전문가한테 의뢰해 왔는데 제야 전문가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굉장히 바쁘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필 들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을 여러분들 지지하기 위해 가지고 조작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 시나리오입니다. 대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인 수는 319만 3198만 5598명입니다. 투표자 수가 대선 때 2462만 2507명이었습니다. 대선은 워낙 여러분들 뜨거웠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거인 수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7.04%였습니다. 대부분 총선, 지방선거는 5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77.04%일 때 비해가지고 50% 내외이면 훨씬 더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정을 해봤습니다. 선거인 수 기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과 야합해가지고 더블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짜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들면 얼마나 만들 수 있겠느냐. 선거인 수로 3%를 증가시키게 되면 95만 명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5%를 증가시키면 159만 표 정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7%를 여러분들 증가시키게 되면 223만 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49%를 여러분들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사전 투표율을 올리게 되면 239만 표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그야말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인 수 기준으로 마음대로 조작하게 되면 조작하는 율에 따라 가지고 가짜 사전 투표자 수를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7.49%를 조작하게 되면 239만 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누구한테 쑤셔 넣어줄 수 있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것은 240만 표를 이재명에게 더해줬거든요. 여러분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에게서 120만 표를 훔치고 사전 투표 득표수를 그리고 120만 표를 이재명에게 더해줬거든요. 총 조작 규모가 240만 표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데 이 가정 시나리오를 해보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더블당의 진교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7.49%를 올렸거든요. 가짜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7.49%를 올려가지고 37,473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7.49%를 올리게 되면 표를 240만 표 정도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줄 수 있게끔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 5% 6% 7% 8% 얼마인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개은 저지선에 몇 표나 필요하냐 그게 맞추어서 뭡니까 여기에 사전 투표를 올려버리면 그냥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한 번 여러분들 연필을 들고 스케치 한 거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도 대선에서 조작규모가 약 240만 표로 제야 전문가가 파악을 했는데 강서 보궐선거에서는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를 7.49%를 올렸거든요. 7.49% 올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7.49% 올렸지 않습니까 맨 위에 조작a는 선관위가 10월 7일 날 사전 투표가 끝났을 때 이게 진짜라고 발표한 겁니다.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 그런데 실제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 해보니까 22.96%가 아니고 15.43%고 더블당의 진교훈을 당선시기 위해 7.49%만큼 여러분들 투표를 올린 다음에 3만 7473표를 확보해 가지고 3만 7472표를 진교훈이 함께 더해줘 가지고 압성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선관위 사람들이 공병호 tv를 다 모니터링을 아마 할 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작 을 하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제가 주문한 그 내용 결과가 나오면 내일이나 모레 추가적으로 더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통합선거인 명부에 몇 명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야기죠.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실제로 몇 명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통합선거인 명부에 선거인 수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고 투표자 수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만큼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 넘겨줄 수 있다. 그 시나리오가 일어난 것이 처음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고 그 결과를 제가 접하고 난 다음에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24년도 동일 방법을 사용하겠구나. 그리고 그때는 10월 11일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이렇게 화끈하게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국힘당이나 국민들이 다 그냥 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개헌선을 무너뜨리자. 개헌선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탄핵이 가능한 수준까지 의석수를 확보하는 걸 뜻한 겁니다. 참 악이 너무 여러분들 성행해 가지고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악이 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 힘으로서는 이렇게 다 거짓말을 발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날 그냥 발표한 것이 그게 뭐죠 그냥 사실이 돼버리니까 사전투표율을 그냥 부풀려가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율 사이에 여러분 차이 가짜 사전투표자 수만큼을 전부 다 누구한테 여러분들 쏟아넣어주면 됩니까 더불당하게 쏟아내주면 은 개헌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양반들 조작한 걸 통해서 저도 많이 이렇게 배우지만 제가 방송한 걸 보고도 그 양반들도 공부할 겁니다. 선거가 아니고 그냥 엑셀 게임 엑셀 작업입니다. 엑셀 작업 이게 여러분들 제 판단에는 2024년 총선과 2020년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목숨줄 대한민국의 생명줄을 그냥 끊어버리는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단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득표 에서도 발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 영원히 그냥 묻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여러분들 등을 돌려 가지고 또 투표율이 낮아집니다. 투표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장에 가는 것은 다 쇼고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 에 여러분들 임시사무소에서 다 득표수를 만드는 것을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 다 많이 알게 된 거죠. 이게 뭐 내가 투표장에 가든 안 가든 간 게 없고 저거들이 다 결정 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보게 되면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꼭 같이 베네수엘라처럼 가는 겁니다. 김한용님처럼 이제 선거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국민들이 저항을 안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대해서 기대를 좀 걸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그냥 나라가 넘어가는 데 협조를 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간의 사기수법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강서 보궐선거에서는 3만 7473표를 만들어냈지만 앞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전국 차원에서 총선은 이렇게 몇백만 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강서 보궐에서 3만 7473표의 가짜 투표자 수를 만들어가 전부 더블당 후보가 가졌는데 똑같은 시나리오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처럼 7.49%를 조작하게 되면 240만 표 정도를 더블당 후반께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이 양반들이 개헌선을 톨바할 거다. 그 사람들이 고민은 행복한 고민인 거죠. 어차피 선간의는 우리 수족처럼 부릴 수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율을 몇 표로 가짜로 올리느냐 이것만 결정하게 되면 그다음 다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 하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시나리오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야 전문가가 다른 선거들의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자 수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비교해 보면 그럼 좀 종합적인 그런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현상이 복잡하게 보이더라도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실체를 가장 간단히 명료하게 괴뚫어볼 수가 있으면 아주 심플하거든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앞으로는 첫 번째 단계는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자 수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거인 수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고 사전투표자 수도 아무도 여러분들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당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업시킨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았지만 선거인 수 명부에서 마치 사전투표장을 참가한 것 같은 그런 가짜 사전투표자 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만든 게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3만 7천 표였고 그다음에 대선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올리게 되면 240만 표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전부 더불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총선 지방선거 대선 다 이기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이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제재가 이제 고착화가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그런 선거를 망가뜨려 가지고 결국은 더불당이 일당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완전히 굳힌 겁니다. 서울 법대를 나왔을 것 같은데 참 부패한 나라예요. 이번에 선거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나라의 이렇게 옳고 그름이 흔들리고 선과 악이 흔들리고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이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무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팔레스탄이 지지하는 그런 데모나 이런 것이 수적으로 많지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번 사건을 하마스가 테러를 하지 않았냐 테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구책을 이스라엘은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감행하는 모든 종류의 보복 조치라는 것은 합리화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감성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데 그럼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대민족들을 보게 되면 진짜 야무진 겁니다. 다부지고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물렁물렁한 겁니다. 참정권을 빼앗겨 가지고 본인이 재산과 자유가 날라갈 판인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내각과 내가 반성해야 된다 뭘 반성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런들 걔네를 그래도 좀 제대로 많이 피력해온 대구광역시의 홍준표 시장은 당정 쇄신을 해야 되고 민심의 향별을 한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모두가 다 비겁쟁이지 않습니까 비겁하고 의뭉하고 더불당 밑에서 평생을 국민들이 살게가 됐는데 정치하는 놈들이란 게 하는 짓이란 것이 당정 쇄신이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반성이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기가 차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솔직하지 않냐 너 그 거짓말을 아니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런 발생했는데 다 이런 등 돌리고 딴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과 윗선이 가득 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 이런들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거 부정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는데 한 놈도 뭡니까 직시하지 않고 다 이런들 하늘 보고 땅 보고 바다 보고 뭡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놈은 이런 나라가 있냐 이야기죠 정치인만 나무랄 게 아닙니다 조선 중앙 동화 다 뭔가 지면에다가 써잘데기 없는 기사를 가득 채우고 한 놈도 뭡니까 지하고 지 새끼들이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고생을 할 겐가 너무 뻔한데 거짓말만 다 써놨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용민과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가끔 없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꼬라지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침묵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의 나라가 죽은 겁니다 나라가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라가 망한 겁니다 왼쪽은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좌우대칭에 사전과 당일의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한 34에서 5%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저와 내각이 반성 이야기해서는 뭘 반성하는데 오른쪽은 여러분 광주 광상시에 4.15 총선에 조작 안 했을 때 상태입니다 이거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 대조를 하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한쪽은 조작을 했고 한쪽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니까 이렇게 차이값 그래프가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표를 17% 빼앗고 17% 더하고 해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이 65.7% 정도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이걸 이번에도 또 깔아뭉개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벌 받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 어렵게 이러면 조상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가지고 이러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참정권을 확보했는데 그것도 하나 이러면 못 지켜 가지고 한 세대만에 그걸 뭐죠 더블당이 운동권 드라이 다 갖다 바치게 생겼으니 에휴 정말 내가 웃는 거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오늘 참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규명하는 그런 긴 그런 여정에서 서울시에서 전직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신 그런 최중구님이 선거 관련된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착실히 이렇게 축적해 오셨는데 그분이 이 연배에 비해서 이렇게 그래픽이나 이런 것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멋진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이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자료 보시기 전에 전분의 제야에 계시는 K님 이름 조상거 이 선거 부정 여러분을 하게 되면 21대 총선처럼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강원도입니다 부정선관함 여러분들 2016년 총선처럼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서울법 때 꼭 나오지 않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러면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표를 도덕질하지 않으면 이런 21대 총선 2020년 4.15 총선 같은 게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표를 도덕질하지 않으면 2016년 총선처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작잖아요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도입니다 얼마나 도덕질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더블 도덕당이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더블 짐승당이고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되지 않습니까 사전빼기 당일의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마이너스 7.8%를 훔쳐야 플러스 8.4 2016년 20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부정선거 한 경우가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면 이렇게 다 드러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번 선거는 딴 게 아니고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았던 광산구 갑하고 그다음에 보궐선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덮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다 덮고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당대표께서 이걸 다 에라이 잘해 먹어라 인간들아 내가 진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인 거죠 이래간 나라가 앞으로 안 망하겠습니까 이런 부정을 저지르고도 수사 한 번 안 된 나라가 됐으니까 더 세 개 이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총선도 잡고 대선도 잡아가지고 그 선거제도를 가지고 수십 년 해먹을 거 아니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옥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끔찍한 미래가 열리는 거죠 한국 사람들 진짜 여러분들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여덟 번째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덟 번째 단 한 번도 그것을 인재해 고칠 생각을 안 가진 거 아닙니까 기술직 공문을 하시는 최준구 님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재미난한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모든 선거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4.15 강서구 총선 4.15 국회의원 선거 지난 여덟 분의 선거에 사전투표는 모두 민주당이 대승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름 잘라가지고 한 번 세 단계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3구 대통령 선거 3월 4일부터 5일에 실시했던 민주당 이재명은 52.6%를 사전투표 얻었는데 딱 4박 5일 지난 다음에 당일 투표는 39.1%로 어마어마하게 내려앉죠 3월 4일과 5일 날 국힘당의 윤석열은 43.8%를 사전투표 얻었는데 당일 투표를 까보니까 56.2%가 된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그냥 다무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악한 선택을 한 비용을 반드시 치룰 겁니다 그냥 넘어가진 않죠 세상일이라는 것이 본인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뭉개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명쾌하게 안 생겼지 않습니까 의묵하게 안 생겼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습니다 사람이 속이 그렇게 의묵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5월 28일 29일에는 민주당 김성현이 사전투표에서 51.9%로 승리했는데 까보니까 몇 프로입니까 46.1%로 모두 당일 투표가 추락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48.1%로 사전투표에 김태우가 받았는데 까보니까 53.9%로 당일 투표에 대승한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6월 3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호 강서구 여러분들 총선입니다 이게 민주당 김성현이 아니고 진성준입니다 진성준이 사전투표에서 52.7%를 얻었는데 4박 5일 후에 당일 투표해보니까 46.5%를 추락하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김태우가 47.3%를 사전투표 얻었는데 당일 투표해보니까 53.5%를 여러분들 상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를 해보니까 민주당의 진 교훈은 사전투표에서 65.7%를 얻었는데 4박 5일에 당일 투표를 보니까 47.4%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김태우는 사전투표의 36%를 얻었는데 4박 5일 후에 보니까 48.2%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들 이렇게 그냥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시각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집권예당과 대통령이 다 깔아뭉기겠다고 하니까 다음에 벌을 받아도 싼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벌을 받아서 감옥을 가든지 관계가 없지만 국민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당 지배체제 아니 대한민국 어떻게 일당 지배체제입니까 이렇게 하겠죠 아니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국민 뜻하고 관계없이 더불당이 원하는 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까 어떻게 이제 나라가 망한 겁니까 그런 나라 이름 총 들고 누가 싸울 겁니까 베네수엘라 보고 많이 생각들 해야 되죠 베네수엘라의 근본 원인은 차베스 이름들 대중영합주의가 아니고 부정선거입니다 차베스가 전자 여러분들 터치스크린 방식의 선거를 도입해 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에 광진구을 민주당의 고민정은 사전에서 59%로 더 크게 승리를 했는데 당일을 피해보니까 45.8로 추락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오세훈은 41%를 얻었는데 당일 해보니까 54.2%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영선이 도저히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박원순 시장의 성추명추행 사건 이후에 선거가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박영선은 사전투표의 50.7%인데 당일 투표의 49.3% 추락하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선거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선거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선거도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선거를 현직 대통령이 다 이렇게 덮고 가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하면 또 일부 사람들은 왁왁대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뭐죠 그렇게 생각들이 없는지 대통령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표 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제임하는 선출직 공직자인데 뭘 그렇게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대통령이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모든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는 그냥 클라이맥스에 이뤘는데 그것까지 다 덮고 넘어가는 건데 그럼 나라가 결국 더블당이 그냥 선거 조작을 통해가지고 영구히 집권한 체제가 되는 건데 그럼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야기죠 너희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제 외침이 뭐 결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나 어둡죠 그러나 역사라는 것이 그냥 가다가 한번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되기는 다 걸렀습니다 김기현이나 윤석열이나 내 볼 때는 사람 되기는 다 걸렀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악과 타협해가지고 국민들이 죽게 됐는데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러면 엄청난 범죄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엄청난 범죄가 발생해가지고 국민들 일각에선 전부는 아니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이걸 다 깔아뭉개고 가 너희는 돈이 있으니까 김기현인 돈이 있으니까 잘 살 거고 윤석열은 처갓집이란 부자니까 잘 살겠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공직을 맡았다는 것은 가족이나 자신을 넘어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멸사본공 성공후사 그거 여러분들 사자성어지만 여전히 유효한 거지 않습니까 공직에 앉으면 공을 앞세우고 살을 딜을 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대통령 중심제 사회에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선거 선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게 사람이 사람입니까 그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야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남자들이 비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도 공의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너가 벌 받을 거다 너가 표를 도독질한 더블당 놈들도 마찬가지고 선관위 놈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애들은 뭐 열외로 치고 그것을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하고 이런 김기현 씨 같은 사람은 벌 받을 겁니다 벌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정말 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선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투표장이 뭐 하려고 나갑니까 그냥 저것끼리 앉아가지고 뭐죠 그냥 결정해서 그냥 발표하면 되지 북한 선거 그렇지 않습니까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뭐가 차이가 나냐 이 좋은 나라를 남조선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내가 대통령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뭐가 통하겠습니까 정신나간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필요하면 벌써 여러분들 알아가지고 공부를 했겠죠 자 여러분 어제도 엄청난 여름 자료를 다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독질을 모든 선거 20대 19대 시도위원 4.15 총선 모든 선거를 다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보궐선거까지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어쨌든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부정선거를 해부한 도독놈들 시리죠 1권부터 5권 1권이 여러분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선을 다뤘고 4권이 여러분들 4.15 총선 그리고 5권이 지방선을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이 날개를 달고 선거 부정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3주 정도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정말 제대로 쓴 한국인이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부른 세계 역사에도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투개표 보안부실 노태학 수사 착수 총선합 견제고 던진 검찰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노태학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이걸 일부 유튜브들은 크게 보도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사건을 배당받고 피의자를 입건했다 신민단체 신정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는 노위원장을 포함해서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방해 직무용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 그냥 그대로 끝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보는가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대구 법조인 22명 투개표 시스템 개혁 요구 성명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변호사들이 성명서를 낸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인데 여러분 이 한 번 보시죠 지금 부정선거 세력들은 목숨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발각이 되면은 일가가 여러분 영향을 받을 정도로 큰 사건이고 본인들이 지금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통째로 뭡니까 먹을 수 있는 그런 절요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데 서울중앙지검의 일개 여러분들 검사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파헤칩니까 이 문제를 파헤치려면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전특표특표소 조작을 문제를 여러분들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입을 그냥 다물고 있는데 검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선거부정에 대한 문제가 모두 다 덮이는 데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의 대부분을 지어야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 사회에서 사회 현안 가운데 가장 심각한 현안에 대통령 이름 입을 다물고 대통령의 책무의 가운데서 국가 이름들 국가 존속을 보장해야 될 가장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윤 대통령이 그냥 직무를 유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당은 원래 범죄자들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까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는 범죄자들이고 노태학이나 김용빈은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 소위 어마한 규모의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책임을 지어야 될 지위개통상 책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그것을 막아야 될 최고 책임자인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뭐죠 깔아뭉개고 문산보고 뭡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질책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질책하는 것이 공 박사님의 굉장히 좀 잘못된 점이다 윤석열이가 뭐고 선출직 공직자잖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상 뭐죠 올바르지 않은 일이면 국민들이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지 그래서 노예 섭성이 아주 강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선출직 공직자를 보고 벌벌 떨고 뭡니까 왕입니다 왕 전하 이렇게 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가를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세력들이 나라를 탈취해가지고 총선 대선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선거하니까 뭐죠 선거결과를 찍어대는 나라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게 됐는데 국민들이 노예가 되게 된 거 아니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좀 망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사랑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심부름꾼이잖아요 영어로 시불서번트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자 모시는 자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 날부터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뚜렷해가지고 이런 불의를 보면은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내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내가 올해 나이가 60줄인데 야 젊었을 때 했을 때 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서 참 사람이 바뀌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서 혼자서 좀 웃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문 정권보다 훨씬 심한 정권이 수십 년 지속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더 심한 좌익정권이름 등장해가 30년 4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런 세상을 그게 여러분들의 애절하고 통절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여러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뱃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이 모릅니까 이걸 대법관들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양심불량인 거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냐고요 이걸 김기현 씨가 모르겠습니까 이걸 홍준표 시장이 모르겠습니까 다 50보 100보인 거죠 여러분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위에 두 사람은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밑에 내 사람은 조작을 안 한 게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 뭡니까 서울법대에 나온 인간들이 모르겠냐 이야기죠 이걸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르겠습니까 이걸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겠냐고요 당신들 진짜 참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지도자의 선택이 국민들의 명운을 결정하게 되는데 참 우리가 여러분들 백성들이 참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조작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국민 전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조작한 사람들은 얼마나 필요사적이겠습니까 안 밝히도록 하겠죠 거기서 대통령까지 적극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다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좀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그냥 일당 지배로 가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 진짜 국민들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너무 물렁합니다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넘겨주냐 이야기죠 나라를 어떻게 좌익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냐 이야기예요 사연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씨나 이런 사람들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좌익들한테 넘겨주냐 이야기죠 일당 지배가 되면 오늘 한 분이 이상훈 씨가 제가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자신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간에게 자유민주주의 사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어떻든 하나의 계급이 탄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에 일당 지배체제라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일당 지배체입니까 이렇게 물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든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권력교체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토로야 다당제 형식을 취하고 있겠지만 일당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가 한국의 이런 고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급이 생기는 것이고 인간의 특성상 계급이 생기게 되면은 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계급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약탈하거나 수탈하거나 그 사람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 취직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 입학이나 이런 부분이 다 연고주의나 정실주의로 해가지고 권력의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전화를 해 주면 취직도 되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를 원합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들이 권력의 여러분들 편입된 사람들이 전화를 해 줘야 여러분들 취직도 되고 여러분들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대학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회를 원하냐 이야기죠 그 기자들은 당연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요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먼 거 아니까 이너스컬 특정 정치 세력이 완전히 뭡니까 오랫동안 해먹는 그런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거죠 김기현 씨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등장해 가지고 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대중영합주의를 펼쳐 가지고 나라가 골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훨씬 더 권한적인 것은 차베스가 만드는 것은 전자터치스크린 방식의 이런 투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전혀 권력 교체를 할 수 없는 부정선거 시스템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특정 정당과 여러분들 선관위가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체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기회가 그렇게 정말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주어졌는데 자기는 당선됐으니까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를 다 깔아뭉개고 입을 여러분들 남자가 그렇게 입을 굳게 다무는 것도 불가능할 건데 부정선거 부자 아니 부정선 부자도 부정선거 정자도 안 나올 정도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여러분 선거 부정이 완전히 고착화 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차베스가 여러분들 멋진 제도를 만든 겁니다 오래 해먹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선거를 그냥 선거결과를 선거가 여러분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건데 절차인데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한 절차를 완전히 잡아 완전히 그냥 포획해 가지고 납치해 가지고 차베스의 체제가 영구히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경제가 엉망칭창이 되죠 여러분 제가 한번 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의 1898년부터 2024년까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11.38 84% 31% 59% 35% 12% 21% 18% 28% 40% 254% 65374% 이래가 어떻게 살 겁니까 경제활동이 계속 여러분들 가라앉을 테니까 세금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세금 수입이 줄어들 테니까 이 일당 체제가 주로 많이 사용한 것이 통화량을 증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그냥 고차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럼 화폐가치가 완전히 추락되지 않습니까 부자들이야 여러분들 달러와도 갖고 있고 유로와도 갖고 있고 애나도 갖고 있겠지만 보통 시민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자산을 원화 자산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도 망가지고 애들 미래도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여러분들 석유 같은 게 여러분 잘 팔려가지고 베네수엘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2013년까지 이렇게 보면 12688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일자리를 찾고 싶은 그런 장소가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였던 데가 있거든요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1인당 여러분 국민소득 살기가 어려우니까 일자리는 없어지고 화폐가치는 추락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2005년부터 2016년까지는 나라를 떠난 사람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뿔뿔이 여러분 날아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미국에는 여러분들 29만 명이 가 있고 캐나다는 2만 1천 명이 가 있고 그 다음 유럽에는 스페인 포르츠칼 이태리 다 디아스포라 여러분들 난민들이 되는 겁니다 유민들이 다른 나라 가면 여러분들 모국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어깨에 힘을 주고 살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타리카 멕시코 완전히 천덕구려가 돼 브라질 페루 에코드로 콜롬비아 130만이 가 있네요 나라가 망가지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 나라를 떠날 겁니까 제 나라만큼 여러분들 좋은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게 떠난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폭발도 증가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라를 떠난 것이 최근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를 떠난 사람들의 증가 숫자입니다 말이 말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여러분들 잘 돼 있어 가지고 러프 같은 걸 그냥 그대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귀한 거 소중한 것을 갖고 있을 때 잘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때 돈이 좀 잘 벌리면 잘 벌리는 돈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잘 관리를 해야 그다음에 고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조상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더블당의 586 운동권들이 중심에서 나라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다 밝혀진 거죠 그게 무슨 검찰이 노력해서 밝혀진 것도 아니고 경찰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재야 전문가라든지 박주연 변호사라든지 민경욱 변호사라든지 권호영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실제적 진실이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 실제적 변실을 지금 여러분들 실제로 해결해야 될 사람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외교상 외유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 문제에서 국민이 모두가 보기에도 의도적으로 깔아뭉개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작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모르던 사람들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 문제네 이렇게 느끼는 것을 대통령이 말한 말이 없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나 김기현 씨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정 최신이 어떻고 민심 동향이 어떻고 민심을 떠받들어서 뭘 어떻게 한다 너희는 그냥 개헌 저지선으로 그냥 돌파해가 대패할 거다 이야기죠 대패도 싼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2024년도 국힘당은 대패할 겁니다 문제는 개헌선을 돌파할 끝까지 더불당과 여러분들 선관위가 야합해가지고 조작할 것인지 그것만 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헌선을 무너뜨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대패입니다 100석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선관위가 그냥 모든 선거결과를 만드니까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더 이상 상세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설명을 해도 정치권력을 갖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공범이 돼가 침묵하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차베스가 연구집권을 위해 가지고 매번 선거해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정선거해가지고 그냥 권력을 오래 갖자 물론 본인은 암이 걸려가지고 빨리 죽었지만 그래서 그냥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전자투표기 이런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선거결과를 임시사무소에서 다 만들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 베네수엘라에 실패한 대통령선거 이게 2018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합니다 보트 턴아웃 인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이제 90%까지 60년대는 90%까지 여러분들 투표장을 찾았는데 이제는 한 4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결과를 모두 다 누가 결정하는 거 아느냐 선거결과를 모두가 여러분들 이렇게 45%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왜 이제 우리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체에서 다 선거결과를 결정한다는 사람들이 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투표소 가면 많아 결과는 저거가 다 결정할 건데 이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60년대에 여러분들 90% 이상입니다 투표 참여율이 나라가 계속 이러면 그냥 곤두박질을 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2018년입니다 2018년 2018년 5월 30일 여러분들 기사네요 여러분 이게 2013년 기사입니다 미국의 에테란틱 잡지의 2013년 5년이 지나도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입니다 이 여러분들 아가씨들이 나와 가지고 부정선거 부정선거 선거 사기 외쳐도 이 게임 다 끝난 겁니다 이 아가씨들 가운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떠났을 겁니다 그 나라를 선거 부정 선거 부정 여러분 외쳐도 이때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공 박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외쳐도 그냥 한 몇 년 지나면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공병하고도 여러분 이 방송을 안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깨끗이 접겠죠 할 만큼 했다 이야기죠 이때가 되면 선거 부정이 고착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급난 겁니다 제도화가 되면 그 제도화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객탈할 일입니다 벌 받을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악과 그렇게 타협을 해 가지고 악의 종이 되고 악의 도구가 되고 악의 수단이 되면 그러면 그냥 벌 받습니다 그걸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10월 10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예외적일 정도로 선거 부정이 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0년도 4.15 부정선거에서는 가장 역대 여름 선거 부정 역사상 화끈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투표 투표자 수의 25%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100명이면 25명만큼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얼마나 여러분 조작을 했습니까 100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으면 35명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정선거가 이번에 발생한 겁니다 이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나온 첫 말씀이 나와 내각이 좀 반성하겠습니다 뭘 반성하는데 홍준표 씨 여러분 이야기가 민심 동향이 어떻고 당정 쇄신을 해야 이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묶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최소한 다른 문제는 싸우더라도 선거 부정 문제는 절대 우리가 언급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가지고 국민들의 참정권 박탈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이제 거의 물 건너갔습니다 제가 아주 일찍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에 손을 안 댈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비난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대통령에 대한 팬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때도 여러분도 그 문제를 그렇게 봤습니다 저 양반은 손을 안 댈 거다 그런데 말 못할 사연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연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야말로 악과 타협한 것이고 악의 종과 도구와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좀 언찬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은 이 상태대로 10월 11일 날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를 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에도 불구 다 깔아뭉개고 물론 대통령이나 국민의 신만 남을 할 수 없는 게 조선중앙동화 같은 그런 언론의 자세를 보게 되면 나라가 망해도 하나도 희한한 게 아닌데 신기한 게 이게 그냥 그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총선 4월 총선에서는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정도로 더블당이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덟 번의 이런 부정선거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와 같이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 가지고 더블당의 압승에 필요한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조작한 다음에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그렇게 부풀린 사전투표율을 발표하고 당연히 수식이 붙겠죠 이번 선거에는 뜨거운 여러분들 관심으로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진짜 사전투표율과 선관위 조작한 사전투표율에서의 격차 사이만큼의 여러분 득표수를 확보한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완전히 더블당이 승리하도록 돕겠죠 그렇게 해서 대표할 겁니다 2024년도 4월에서 그리고 윤석열은 수족이 완전히 짤릴 겁니다 그렇게 대승한 더블당이 모르모토처럼 인형처럼 그냥 부리고 노는데 그냥 좀 더 조급한 마음이 빨리 저 친구를 쳐버려야겠다 생각하면 단액을 시키겠죠 그런데 그냥 그래도 저 친구를 그냥 듣고 간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기를 보장하겠죠 인기를 보장하는 동안 완전히 뭡니까 그냥 목에 모가지를 잡힌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대선에서 그냥 대표를 하겠죠 국힘당이 공박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거 결과를 선관위가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은 소위 그 선거 결과를 베네수엘라처럼 선관위가 특정 정당의 사주를 받아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체제가 고착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아우성을 치더라도 이 아가씨가 아우성을 치는 것이 2013년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스페인의 모양이네요 영어로 하면 election flood라는 표현이죠 선거 사기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여성들이 미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는 모든 게임이 다 끝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조선왕조 500년 가는 걸 보면 수백 년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 한국인들이 나락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누가 서 있는가 하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역사적 여러분들 분기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겁니다 그거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뭐죠 선거 부정을 뭐죠 은폐하는데 그냥 본인이 협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무슨 코를 깼는지 무슨 약조가 있는지는 우리로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악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악과 악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국인들은 이번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역사적 맥락 속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떤 미닝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처럼 대규모 부정선거를 여당과 대통령이 덮는 것은 그것은 지금까지 그냥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서 이제 확인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코가 깨였든지 약조를 했든지 거래를 했든지 그렇게 해서 악과 손을 잡은 겁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든 지도자든이든 개인이든 간에 악과 이름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듯한 길에 써야 되고 반듯한 여러분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조사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 뭐 다 여러분들 그냥 그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가름 여기 말씀 잘하셨네요 hkim님의 베네수엘라의 폭망의 원인은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차베스의 전자 터치스크린 방식을 도입해서 지속적인 부정선거 회책이 가능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재앙이 없으면 계속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할 것이고 그 결과 베네수엘라처럼 폭망한다는 데 제가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놓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을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선거인 수에 비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의 통상 50% 정도가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인 수나 투표자 수는 모두 다 누구 관할화에 있는가 하니까 선관이 관할화에 있고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가짜 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투표자 수를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a가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조작된 거라는 겁니다 진성인의 성공을 여러분들 당선을 보장하기 위해가 부풀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부풀렸는지 부풀리지 않았는 것은 투표가 끝나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투표가 끝난 다음에 후보별 득표 수를 제야점과 분석해 보니까 아이고 이게 진짜는 15.43%였는데 7.49%만 올려가지고 가짜를 발표했구나 이걸 찾아낸 과정은 여러분 어제 상시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3만 7473표를 가짜로 만든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의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든 표를 더불당의 진성인에게 밀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자 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위가 3만 7473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거인수를 조작하게 되면 투표자 수가 선거인수의 77.04%입니다 이건 아주 좀 높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투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통상 50%입니다 이 투표자 수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3% 올리면 95만 표 5% 올리면 159만 표 7% 올리면 223만 표 7.49% 이번 선거처럼 7.49% 올리면 239만 5721표를 여러분들 가짜 투표자 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가 없지만 2024년도 대선에서 제야전문가의 추정치에 따르면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240만 표입니다 7.49%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올려버리게 되면 240만 표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다 장악할 겁니다 대선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선거를 이렇게 장악하겠죠 그러니까 더불당의 이름 줄을 서면 출시하는 것이고 더불당의 이름 줄을 안 서면 출시를 못하는 겁니다 선관위의 비행에 대해서 입을 여러분들 열면 이제 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기대만큼 선전을 못했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경기지사 이름들 출마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득표수의 50%를 빼앗기잖아요 정의당 후보는 30% 국민의힘의 김은혜는 5% 그렇게 해서 김동령이 그 표를 빼앗아서 다 김동령에 돌려주지 않습니까 50%를 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처럼 이렇게 부정선거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될 꿈은 꾸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요절나는 겁니다 나라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들 중에서 다수는 본인의 참전권이 빼앗기든 본인이 노예가 되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리는 선택이든 집단적으로 내리는 선택이든 간에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명적으로 이 나라에 낳고 이 시대의 여러분들 그런 일을 맡았고 유튜브를 하던 끝에 여러분들 그냥 부정성을 목격하게 됐고 남보다 여러분들 그냥 그것을 그냥 입을 못 다무는 성경 때문에 입을 열게 됐고 그래 채널은 엄청나게 단합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길에 완전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문이 앞에서 본 것처럼 베네수엘렐람 젊은 아가씨가 선거사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큰 뭡니까 블랙카드를 들고 이렇게 외쳐도 그때는 여러분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고 결국 국민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90% 이상이 가던 여러분들 투표 참가율이 45%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알아도 지향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건 그냥 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은 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라를 떠나가지고 그냥 세계를 그냥 그렇게 다 그냥 유량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신이 그 여러분들이 240만 표의 사전투표 특수 조작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으시겠지만 뭐 그 당시로서는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외에는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나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대통령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책무를 포기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한국 국민들이 그냥 치욕문이 열린 겁니다 치욕문이 열려가지고 치욕문이 열려서 치르는 비용이란 것은 시간을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겠죠 이제 비용이 이제 비용청구소 날아올 때가 되면 느끼겠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것은 눈앞에 이익이나 비용 외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상황이 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방송이 조금 무거운 주제였는데 그래도 지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정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일반 시사주제를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아무튼 선거부정 문제가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야 전문가와 제가 함께 이렇게 펴낸 이 도덕놈들 선거부정을 파헤친 이런 저서들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한국인이 쓴 통사도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내일 실방송 6시에 변함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좀 더 많이 영상이 노출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